기록적 폭염을 나타낸 올여름 경남에선 모두 377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해 그 가운데 6명이 숨졌습니다.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사망자 수는 같지만 전체 온열 질환자 수는 무려 151명이 늘었습니다. 부산에선 129명이 온열 질환 진단을 받았고 이 가운데 1명이 숨졌습니다. 정부와 각 지자체는 매년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 대책기간으로 정해 온열 질환자 수를 집계합니다.